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선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강 목적 심경입니다. 1-1번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샌더슨씨께 볼드 서프라이즈의 제주라인 근무직에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귀하의 이력서를 검토했고 귀하가 그 일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사에서 일정 수준의 힘과 조정력이 필요한 비교적 소수의 일자리 중 하나입니다. 적당한 양의 무게를 들어올리고 신체적으로 힘든 특정한 도구 및 기계를 작동하는 귀하의 능력을 측정할 필수 신체 능력 검사의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저희 회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제3의 평가업체에 의해 시행될 것이며 귀하는 검사를 위해 약 1시간을 할애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저희 회사의 채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글 1-1의 소재는 채용을 위한 신체 능력 검사 안내입니다. 회사의 제주라인 근무직에 지원한 사람에게 회사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신체 능력 검사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라고 하였으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직원 채용에 필요한 신체 능력 검사를 안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1-1의 정답은 5번이 정답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가 바라던 대로 캐스킬즈에 도착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지도를 꺼내 야영할 장소를 찾기로 결정했다. 나는 마운트 와신턴이라고 불리는 산의 꼭대기에 무료 야영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 산으로 향해가기 시작했다. 산으로 가는 차도는 점점 험난해졌다. 모든 거리에 이름이 없었다. 나는 그저 잠을 자기의 괜찮은 곳을 찾으려 애쓰면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작은 마을에 있었다. 먼 곳에 높은 산이 있었는데 나는 그곳이 마운트 와신턴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그곳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마다 길은 나를 산의 반대 방향으로 데려가는 것 같았다. 1-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돌고 돌아 나는 그곳에 다다를 길을 찾기 위해 애쓰며 갔지만 어찌된 일인지 도무지 가로질로 도달할 수 없었다. 나는 마침내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가 결국 길을 잃게 되었다. 한숨이 나왔다. 나는 산으로 들어가는 입불을 찾을 수 없었다. 실패로 고개가 쳐졌다. 이 글 1-2의 소재는 야영장이 있는 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려고 했던 캐스킬지에 도착하지 못할 것을 깨닫고 야영을 하기 위해 무료 야영장이 있는 산에 가려 애를 썼지만 결국 길을 잃고 산의 입구를 찾는데 실패하여 한숨이 나오고 고개가 쳐졌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낙담하고 실망한 입니다. 디스크레이스드 낙담한 앤 디서포인티드 실망한 따라서 1-2의 정답은 5번이 정답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중한 MNH ATD 판매자께 지난 몇 달 동안 저희는 모두 미국 달러 대비 캐나다 달러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 통화 변동을 부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환율의 이런 내림세로 인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저희의 상황을 재평가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2015년 3월 9일을 기하여 저희는 2015년 발표된 모든 가격에 5%의 순 인상을 적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NH는 그런 조치를 취하여서 유감입니다만 다른 통화에 대한 캐나다 달러의 현 상황으로 인해 저희가 이 손실을 계속해서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상황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므로 안심하십시오. 이러한 가격 조정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해에 감사하며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업무부장 피터 베넷 올림 이 글 1-3의 소재는 제품 가격 인상 통보입니다. 미국 달러 대비 캐나다 달러의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기존에 발표된 제품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리며 이를 이해해달라고 하고 있으므로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환율 변동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을 통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1-3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글에 드러난 조나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나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의 목 뒷부분에 털이 쭈뼛었고 그는 재빨리 둘러보았다. 산 꼭대기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가 숲을 응시했을 때 나무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조나는 심호흡을 하고 머리를 흔들며 그처럼 바보같이 굴지 말라고 혼자 말을 했다. 과연 여기에서 무엇이 그를 해칠 수 있겠는가? 그는 몸을 굽혀 흠뻑 젖은 청바지를 걷어올렸고 오른쪽에 있는 나무들 위쪽으로 또 한 번 어른거리는 움직임을 흘끗 보았다. 조나는 자세를 바로하고 위에 있는 산등성이를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 아무 동요도 없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있었다. 너도 밤나무들 사이로 뭔가가 빠져나가고 있었다. 조나는 몸이 뻣뻣해졌고 그러고 나서 그는 숲에서 사슴 몇 마리를 보았다. 그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삼촌이 계곡에 사슴이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했다. 아마도 그들은 먹이를 먹기 위해 내려오곤 했을 것이다. 이 글 1-4의 소재는 숲속에 나타난 사슴입니다. 조나가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갑작스러운 움직임만 보일 뿐 정확하게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털이 쭈뼛 서고 심호흡을 하고 자기 머리를 흔들고 몸이 굳었다가 사슴 몇 마리를 발견하고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조나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건머근에서 안도하는 입니다. 스케어드 건머근 릴리브드 안심한 안도한 따라서 1-4의 정답은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강 필자의 주장 글의 요지입니다. 2-1번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임수를 간파하는데 매우 능하다고 믿는다. 그들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예민하지 않을 때 자신들이 거짓말을 정확히 탐지해냈던 사례를 돌먹이기까지 할지도 모른다. 그런 입증되지 않은 증거가 가지는 문제는 언제 거짓말을 믿는 잘못을 범하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독립적인 증거가 이후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판단이 틀리다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당연히 성공적인 거짓말은 간파되지 않고 그것에 대해 계속 파악하는 방법은 없다. 사실 많은 실험 전체에서 평균 간파 정확성은 우연보다 단지 조금 더 나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50%라는 우연의 정확성의 기준점을 가지고 볼 때 평균 간파 정확성은 대략 55%이다. 게다가 판단에 있어서의 확신과 정확성 사이에는 관계가 거의 없거나 전무하다. 이 글 2-1의 숫제는 거짓말에 대한 간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임수나 거짓말을 간파해내는데 매우 능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거짓말에 대한 평균 간파 정확성은 우연에 의한 것보다 조금 높을 뿐이라는 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글이 우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거짓말을 제대로 간파했는지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1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에 관한 한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인식하라. 영국의 한 연구에서 부모의 60%가 자기 아이들이 화면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걱정한 반면 아이들 중 70%는 자신의 부모가 기기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느꼈다. 여러분은 디지털 기기를 책임있게 사용하는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여러분 자신의 노력을 포함하여 기기 사용을 조절하기 위한 보편적인 노력에 대해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라.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비법을 권해보라. 자녀가 여러분과 대화하려고 애쓰는 동안 여러분이 자신의 전화기를 확인하면 아이가 여러분을 지적할 수 있게 허락하라. 사과하라. 그들 자녀에게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 우리 친구 중 한 명이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갔을 때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주어 보이지 않도록 간소해 두게 했다. 그녀는 만약 자신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너무 이메일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가족에게 집중하고 싶은 순간으로부터 자신이 벗어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글 2-2의 소재는 부모의 디지털 기기 사용 모범 보이기입니다. 부모 스스로 자신의 디지털 기기 사용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먼저 해결하여 노력하면서 이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자녀와 공유하고 평소 올바르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부모 스스로 디지털 기기를 분별있게 사용하는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의 정답은 4번이 정답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하여 모든 아이디어가 훌륭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어떤 아이디어가 가지고 있는 좋은 특징이면 무엇이든 그것을 발견하고 보여주기 위해 아이디어를 긍정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 단계는 아마 그 약점을 찾아내는 것일 터인데 그것은 그 아이디어를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약점을 이용하기보다는 그 약점을 피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충분히 진전된 그 아이디어가 사용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이거나 혹은 그것이 비록 좋을 수도 있지만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 자주 우리는 결국 우리가 그 아이디어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거부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느낀다.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왜 그것을 채택할 수 없는지를 마지막에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글 2-3의 소재는 아이디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아이디어에 좋은 점을 발견하고 약점을 피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부족한 점을 찾아 아이디어를 진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가서 결국 그 아이디어를 채택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의 유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아이디어를 거부하기 전에 일단 긍정적인 태도로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2-3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의 개인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자신의 가치, 포부, 성격, 전문 지식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가치를 더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방법이다. 자신의 브랜드는 변화와 기회의 바다에서 닫히될 수 있다. 그것은 어떤 직업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어떤 직업이 다른 사람에 의해 가장 잘 채워지는지 또는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가 자신에게서 최선을 이끌어내고 어떤 것이 자신을 그저 시시하다고 느끼도록 하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것은 또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도록 도와준다. 매년 동일한 유형의 학위, 예를 들어 경영, 교육, 공학, 법학, 심리학, 사회학, 보건학으로 졸업하는 전세계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학위만으로 자신이 나머지와 구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 눈에 띄기 어렵다. 조직이나 분야에서 1급 비밀로 남을 필요도 없으며 자신의 관심사와 강점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추측하도록 만들 필요도 없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최고의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알리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글 2-4의 소재는 개인 브랜드의 필요성입니다. 개인 브랜드를 만들므로서 어떤 직업이나 프로젝트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를 이해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고 눈에 띄게 하며 자신의 관심사와 강점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건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자신만의 특성과 강점을 명확하게 드러내 남들과 차별화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2-4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3강 글의 주제입니다. 3-1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살충제가 한 개체군에 살포될 때 그것은 그것의 작용 방식에 민감한 개체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목표가 되는 그 개체군이 유전적으로 균일하지 않으면 개체는 독수에 대한 민감성에서 다를 가능성이 있다. 만약 소수의 개체가 그 살충제를 분해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막대한 선택적 이익을 누릴 것이다. 이 개체는 그 살충제에 노출된 후에 생존하고 번식할 우월한 능력을 갖출 것이고 그것은 따라서 그 살충제에 민감한 개체가 남길 것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남길 것이다. 다음 세대에서는 더 높은 비율의 개체가 그 살충제의 저항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살충제 살포는 그것에 저항하려는 강한 선택압을 만들어낸다. 그 과정이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될 때 모든 또는 대부분의 개체가 그 살충제에 저항력이 있는 개체군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은 보통 더 새롭고 훨씬 더 독성이 강한 제품을 찾도록 유도한다. 이 글 3-1의 소재는 진화를 통한 살충제 저항력 강화입니다. 특정 살충제에 노출되고서도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는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남기고 다음 세대에서 더 높은 비율의 개체가 그 살충제의 저항력을 지니게 될 것이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대부분의 개체가 살충제의 저항력이 있는 개체군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따라서 3-1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에서 나로 이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것 소셜미디어가 창조하는 세상에서 나는 무대에 서서 관심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내 관객이 된다. 이것은 인격이 만들어지는 방식도 아니고 우리가 도덕적 행위자로서 발달하는 방식도 아니다. 도덕성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출 때 생겨나며 내가 상대방 역시 감정, 욕망, 열망,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생긴다. 나는 이 사실을 내가 상대방에게 존재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존재하게 함으로써 배운다. 우리가 가족, 친구, 동료, 교사, 멘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계속되는 대화를 통해 천천히 그리고 인내심 있게 배우는 것이 바로 이 대단히 미묘한 상호작용이다. 우리는 공감과 동정심을 발달시킨다. 우리는 친절한 행동을 받고 그런 다음 그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운다. 도덕성은 세심하게 광을 낸 이미지 아래 놓여있는 다른 사람들의 다듬지 않은 인간적인 취약성과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그 고통 일부를 치유하는 우리의 능력과 관계가 있다. 내가 나를 상대방의 입장에 둘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때 도덕적으로 되는 것을 배우게 되며 그것은 내가 상대방과 마주보거나 나란히 관계를 맺음으로써 오직 배우는 기술이다. 이 글 3-2의 소재는 도덕성 발달과 직접적 관계 맺기입니다. 도덕성은 소셜미디어와 같은 방식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에 공감하고 동정심을 느끼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서만 발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도덕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다른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관계 맺기의 필요성 The need for direct engagement with others to develop morality입니다. 따라서 3-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선택은 동물이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해야 할 필요 없이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뒷받침해왔다. 하나의 시스템에서 동물들은 서식지에 사용 가능한 공간을 영역으로 나눈다. 각 영역 소유자는 시각적 표시, 냄새의 자취 또는 소리로 자신의 소유권을 알리고 침입자를 막기 위해 영역의 경계지역을 순찰한다. 이웃하는 소유권 보유 동물이 가끔 담장 라인에서 대결할 준비를 할 수도 있지만 그때도 그것들은 자기 쪽에 머무는 것을 선호한다. 서식지의 상태가 좋은 지역에서는 그 시스템이 멋지게 작동하여 거의 모든 동물이 먹이와 은신처를 찾고 짜게 구애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자기의 유전자를 물려주는 데 필요한 사생활과 공간을 가지고 있다. 영역 시스템은 또한 유연하여 어떤 동물들은 번식하거나 그것들이 풍부한 먹이 공급원을 독점하고 싶을 때에만 구역을 지킨다. 그 동일한 동물들이 물웅덩이에 있는 무리와 합류하기 위해 또는 먹이를 찾아 이동할 때는 보안 경보 장치를 끌 수도 있다. 이 글 3-3의 소재는 서식지의 영역 분배 시스템입니다. 동물이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도 서식지에서 사용 가능한 영역을 지키고 때로는 그러한 영역을 지키는 것에 유연성을 가지기도 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인 영역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소개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동물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는 영역 시스템 테레토리 시스템 바이 위치 애니멀 킵스 데어 오운 라이트입니다. 따라서 3-3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경기가 지역사회 행사로 경험될 때 운동선수는 물건으로 여겨지지 않고 팬은 상품의 소비자가 아니다. 대신 운동선수와 팬은 결코 되풀이되지 않을 독특한 경험의 일부로 그들을 연결하는 시간상의 한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 한데 모인다. 초인적인 눈부신 기량을 펼치는 선수들의 감정과 신화는 이런 식으로 경험되면 그들이 남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으로 대접받거나 소비를 위해 팬에게 선물되는 물건으로 대접받을 경우 못지않게 강렬하다. 그러나 이런 방식에서 선수와 팬 사이의 유대감은 더 단단해지고 그 기억은 더 깊어진다. 52년 전 브로콜린 더저스가 자치구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브로콜린 시민들의 마음속에 굳게 간직되어 있는 이유가 있고 제리 웨스트, 샘 허프, 메이저 헤리스, 데릴 텔리, 그리고 팻 와이트가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전설적인 이유가 있다. 그들은 모두 소비자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 경험의 일부분이다. 이글 3-4의 소재는 지역사회 행사로서의 스포츠 경기입니다. 스포츠 경기가 지역사회 행사로 여겨질 때에 그 경험은 선수와 팬 모두에게 강렬하고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커진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스포츠 경기가 지역사회 행사로 인식되는 것의 영향 Effects of Sports Being Perceived as a Community Event입니다. 따라서 3-4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2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4강 글의 제목입니다. 4-1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주택 거주자의 40%에서 50%가 자신의 정원에서 새에게 먹이를 주는데 매년 어림잡아 5만에서 6만 톤의 새 먹이를 준다. 겨울에 먹이를 공급하면 그때는 자연 먹이가 부족할 수도 있어서 새가 먹이 부족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지만 연중 먹이를 주는 것이 새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확실치 않다. 미국에서는 새 모이통을 매우 자주 이용하는 종들이 더 이따금씩 도움을 받는 종만큼 혹은 그보다 더 잘 살아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영국의 일부 연구는 겨울에 먹이를 주는 것은 이후에 번식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산란 시기는 앞당겨지지만 알의 개수와 번식 성공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여준다. 이는 추가적인 먹이가 새에게 번식 시기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제공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모이통은 또한 새의 진화를 변화시켜서 안에 있는 먹이에 더 잘 닿는 더 긴 부리를 선택하게 하고 이주 행동을 바꾼다. 이 글 4-1의 소재는 새들에게 먹이 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새에게 먹이를 나눠주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가 새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새의 모이통은 새를 돕는 것일까? 아니면 해치는 것일까? 2버즈, 피더즈, 헬프와 헛버즈입니다. 따라서 4-1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4-2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물관은 오락산업으로부터 스토리, 이야기가 가르치려는 내용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박물관은 이제 방문객을 그 내용에 정서적으로 관련시키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포함하는 전시대본을 만든다. 1980년대 이전에 그리고 플로리다에 있는 앱코트 핀파크가 개장하기 전에는 많은 박물관이 단지 가르치려는 계획만을 생각했다. 앱코트의 개장과 함께 박물관은 교육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야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극적인 변화였고 지금도 그렇다. 2013년 미국 박물관 연합의 연례회의 주제는 스토리의 힘이었다. 최근에는 비디오 게임 세계에서 가져온 게임화가 일부 박물관에서 자리를 잡아 전시실 내 대화형 전시물과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관람객에게 배지를 수여하고 참가자 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학습을 게임으로 바꾸었다. 방문객은 자신이 내용을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피드백을 요구받는다. 그들은 보상을 받고 다른 방문객과 자신을 비교할 수 있다. 이 글 4-2의 소재는 박물관 교육의 오락적 요소 도입입니다. 박물관이 오락산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교육적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스토리 요소를 활용하고 비디오 게임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 학습의 게임과 경쟁의 요소를 포함하는 식으로 전시 방식을 변화시켜왔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박물관이 오락을 교육으로 가져오다. 뮤즌 브링 엔터테인먼트 인투 에듀케이션입니다. 따라서 4-2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세포는 수백만 개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단백질은 세포에 의해 끊임없이 조성되고 분해된다. 그것은 끊임없이 재활용되지만 이 재활용 과정이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단백질은 이 과정을 벗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분해되지 않고 그 세포에 남는다. 처음에는 몇몇 단백질만 있지만 수십 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단백질이 그 세포에 남게 된다. 그것은 또한 함께 무리를 이루는 경향이 있어서 분해되지 않는 단백질 덩어리들이 결국 그 세포를 가득 채운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세포는 결집된 단백질로 가득 차서 더 이상 기능을 잘하지 못한다. 그로 인해 그것은 노화하게 된다. 심장세포는 더 이상 제대로 수축하지 않고 신경세포는 신호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않으며 소화세포는 예전에 그랬던 것만큼 음식을 잘 흡수하지 않는다. 마침내 많은 세포가 단백질의 그물 속에 실식하여 그냥 죽고 만다. 이 글 4-3의 소재는 세포 속 단백질과 노화입니다. 세포 속 단백질이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단백질 일부가 세포에 남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단백질이 남고 무리를 잃은 덩어리가 세포를 가득 채우게 되면 세포가 결국 노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세포 속 단백질은 어떻게 그것의 노화의 원인이 되는가 How proteins in cells contribute to their aging입니다. 따라서 4-3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식물이 자신이 먹히고 있을 때를 안다는 것을 알았는가? 최근에 연구가 밝혀내고 있는 것처럼 식물은 알지만 그냥 그곳에 앉아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식물은 그 포식자를 멈추기 위한 노력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병력을 배치한다. 이 경우에 그 연구 대상은 양배주과에 속하는 애기장떼라고 불리는 식물이었다. 애기장떼는 유전체의 배열 순서가 밝혀진 최초의 식물이었기에 연구자들은 그것의 내적 활동을 대부분의 다른 식물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다. 식물이 먹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 과학자들은 애벌레가 입을 먹을 때에 내는 진동을 재현했다. 그들은 또한 바람이 부는 진동과 같은 그 식물이 경험했을 다른 진동도 녹음했다. 예상대로 애기장떼는 포식자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약하게 독성이 있는 겨자기름의 생산을 늘려 그것을 입으로 전달함으로써 우적우적 먹어대는 애벌레를 흉내내는 진동에 반응했다. 이 식물은 바람이나 다른 진동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글 4-4의 소재는 식물이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입니다. 식물이 포식자에 의해서 먹힐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포식자를 저지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언가 조치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식물은 포식자에 맞서 자신을 방어한다. Plants depend themselves against predators입니다. 따라서 4-4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5강 도표입니다. 5-1번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노르웨이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일 디스털 게임을 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성별에 따라 보여준다. 남성이 매일 게임을 하는 데 소요한 시간은 2017년 34분에서 2020년에 44분으로 증가하면서 남성은 5년 내내 디스털 게임을 하는 데 매일 30분 넘게 소요했다. 여성은 2016년에 디스털 게임을 하는 데 매일 28분을 소요했지만 다음 해에는 매일 게임을 하는 데 소요한 시간이 그 수치의 딱 절반으로 떨어졌다. 여성이 매일 디스털 게임을 하는 데 소요한 시간은 2016년에 가장 높았고 2018년과 2019년 두 해에 여성은 매일 디스털 게임을 하는 데 19분을 소요했는데 이는 2016년 다음으로 많은 시간이었다. 남성과 여성이 매일 디스털 게임을 하는 데 소요한 시간 사이의 차이는 2016년에 가장 작았고 2020년에 가장 컸다. 남성은 조사 기간 중 2016년을 제외하고 매일 디스털 게임을 하는 데 여성보다 두 배가 넘는 시간을 소요했다. 이 글 5-1의 소재는 성별에 따른 디스털 게임 시간입니다. 2017년과 2020년에는 노르웨이 남성이 여성보다 디스털 게임을 하는 데 하루에 두 배가 넘는 시간을 소요하였고 2019년에는 남성이 여성의 두 배가 되는 시간을 소요하였으며 2016년뿐만 아니라 2018년에도 남성이 소요한 시간이 여성이 소요한 시간의 두 배가 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이 글 5-1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2번입니다. 다음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표는 자동차를 통한 이동의 2015년 여행 점유율과 2050년 예상 점유율을 지역별로 보여주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50년까지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북아메리카에서 자동차로 이동하는 비율은 2015년 81.2%였으나 2050년 76.1%로 점유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에서 교통수단으로서의 자동차 비율은 2015년보다 12.0%포인트가 하락하여 2050년에 44.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과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자동차로 이동하는 비율이 2015년부터 2050년까지 각각 1.7%포인트, 1.9%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에서의 자동차를 통한 이동 비율은 2015년에 28.3%에 불과했던 것에서 12.0%포인트 상승하여 2050년에는 4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아프리카에서 자동차로 이동한 비율은 라틴 아메리카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2050년에는 아프리카에서의 비율이 라틴 아메리카의 비율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 5-2의 소재는 자동차를 통한 이동의 지역별 점유율 변화입니다. 자동차로 이동하는 비율은 2015년 아프리카에서 20.2%여서 40.5%의 라틴 아메리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은 올바른 기술이지만 2050년에는 아프리카에서 24.7%이고 라틴 아메리카는 42.4%여서 아프리카의 비율이 라틴 아메리카의 비율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은 잘못된 기술입니다. 따라서 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이 글 5-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3번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미국에서 2017년과 2020년 사이에 의료소비자가 정보보완을 유지함에 있어서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신뢰하는 정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준다. 그래프가 다루고 있는 3년 동안 80%가 넘는 의료소비자가 자신의 전문의료진을 신뢰했다. 2019년 자신의 전문의료진을 신뢰한다고 말한 소비자의 비율은 2017년의 비율과 겨우 1%포인트 차이가 났다. 2020년에는 자신의 전문의료진을 신뢰하지 않는 소비자의 비율이 2019년의 비율보다 더 컸지만 자신의 전문의료진에 대해 매우 많이 신뢰한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비율은 2017년의 비율의 2배가 넘었다. 전문의료진에 대한 신뢰도의 비율과 달리 2019년과 2020년 각각 기술기업에 대한 신뢰도의 비율은 50%를 넘지 않았다. 더욱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기술기업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한 소비자의 비율이 2배가 넘었다는 것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글 5-3의 소재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입니다. 자신의 전문의료진을 매우 많이 신뢰한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비율은 2020년의 49%이고 2017년에는 36%이므로 전자는 후자의 2배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5-3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그래프는 2018년 한 달에 한 번 넘게 전통 매체나 온라인 매체를 읽거나 이용한 한국 학생 비율을 보여준다. 한국 학생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두 가지 전통적인 매체 유형은 만화책과 소설이었지만 그것들로 읽은 학생의 비율은 어느 쪽도 50%를 넘지 않았다. 다른 전통 매체의 유형에 있어서 더 많은 한국 학생이 신문이나 잡시보다 넌픽션을 읽었다. 온라인 매체의 경우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학생의 비율은 93.8%였는데 이는 이메일을 이용한 학생 비율의 두 배가 넘었다. 온라인 뉴스는 실용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보다 더 많은 한국 학생에 의해 읽히거나 이용되었다. 온라인 매체의 경우 가장 작은 비율의 한국 학생이 한 달에 한 번 넘게 온라인 토론이나 포럼을 읽거나 이용한다고 말했다. 이 글 5-4의 소재는 전통 매체나 온라인 매체를 읽거나 이용하는 한국 학생 비율입니다. 온라인 뉴스를 읽거나 이용한 학생의 비율은 80.4%로 실용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를 이용한 학생의 비율인 84.0%보다 더 낮았습니다. 따라서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이 글 5-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형 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6강 세부 내용 파악입니다. 6-1입니다. 스포티드 이글레이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얼룩매 가오리는 지구 전역의 산호초와 수심이 얕은 열대 지역 바다에서 발견될 수 있는 멋진 물고기이다. 그것은 둥근 모양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모양에 더 가까운 몸 모양으로 매우 각이져 있다. 너비가 길이보다 두 배 넓을 수도 있으며 꼬리는 온전하다면 매우 길 수 있다. 그것들은 대집단으로 때를 지어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를 횡단하며 물속을 날고 때로는 추격을 피해 완전히 공중으로 뛰어오르기도 한다. 그것은 좋은 식용 물고기로 여겨지지 않고 잡히면 큰 소리를 내며 독이 있는 꼬리, 지느러미, 가시 때문에 매우 주의해서 다루어야 한다. 표면에 덮고 있는 흰색 반점과 고리 모양은 이 종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점과 고리 모양의 패턴은 개체마다 다른 듯 보인다. 사진 분석 결과 반점과 고리의 이러한 패턴은 지문과 매우 흡사하게 서로 다른 개체를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글 6-1의 소재는 얼룩매 가오리입니다. 몸의 너비가 몸의 길이보다 두 배 정도 넓을 수도 있다고 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번 몸의 길이가 너비의 두 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6-1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6-2번입니다. 마르크스 비트루비어스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마르크스 비트루비어스는 로마시대 건축가이자 줄리오스 시저 휘하의 군공학자였다. 그는 건축에 관한 10권의 책으로 구성된 디 아키텍츄러의 저자로 매우 유명하다. 비트루비어스는 그리스 건축의 숭배자였고 신전과 공공건물의 설계에 있어서 고전적인 전통을 보존하기를 원했다. 그는 건축의 성공은 여러 과학, 예술, 그리고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초한다고 보았다. 그는 디 아키텍츄러의 지하수를 찾기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인 제안을 포함시켰다. 이 사례 중 하나는 해가 뜨기 전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턱을 땅에 대고 떠오르는 증기를 찾으라고 했다. 비트루비어스는 토양 유형표도 제공했는데 거기에는 토양 유형별로 예상할 수 있는 지하수의 양과 맛이 포함되었다. 말년에 그는 로마항제 아구스투스로부터 연금을 받았고 그 아구스투스에게 디 아키텍츄러가 헌정되었다. 이 글 6-2의 소재는 로마시대 건축가 겸 군공학자인 마루코스 비트루비어스입니다. 비트루비어스는 그리스 건축의 숭배자였고 신전과 공공건물의 설계에 있어 고전적인 전통을 보존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 공공건물 설계에 있어 고전적인 전통을 따르기를 거부했다. 따라서 6-2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3번입니다. 윌리엄 캐스턴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윌리엄 캐스턴은 캔트에서 태어났으며 아마도 그의 출생지로 제한된 스트로드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포목상으로서의 도제 생활 후 캐스턴은 잉글랜드인과 플라망인들 간 무역의 주요 중심지인 브루게스로 이사해 그곳에 섬유사업체를 세웠다. 결국 그는 브루게스의 그라번 오브 디 인그루시네이션으로 임명되었다. 그의 공식적인 직무의 일부로서 그는 영국 정부를 위한 대외 무역 협상에 참여했다. 1471년에 아마도 그의 관직을 사임한 후 캐스턴은 콜로그네로 갔다. 콜로그네에서 약 18개월 동안 체류하며 그는 인쇄기술을 배웠고 아마도 바토로메우스 앙글리쿠스의 디 프로프리어티 볼스 리턴 판본의 제작에 참여했을 것이다. 브루게스로 돌아온 후 캐스턴은 출판사를 설립하고 최초에 인쇄된 영어서적인 The Lucifer of the History of Troyer을 제작했는데 이것은 1469년에 시작해서 브루게디 공작부인 마가리티의 경력을 받아 자신이 프랑스어본을 번역한 것이었다. 이 글 6-3의 소재는 인쇄업자 워리엄 캐스턴입니다. 브루게스로 돌아온 후 출판사를 설립했다고 언급되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5번 콜로그네에서 출판사를 설립한 뒤 브루게스로 돌아왔다입니다. 따라서 6-3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4번입니다. 라디그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상적이고 조각같은 화강암 암석과 매우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라디그는 태양이 가득한 느긋하고 매력적인 섬이다. 그것은 마해에서 북동쪽으로 50km 프라슬린에서 동쪽으로 4km 떨어져 있으며 세이셜에서 네이번째로 큰 화강암 섬이다. 10 제곱킬로미터의 섬은 산호초로 거의 완전히 둘러싸여 있으며 자연환이 없다. 부두가 서쪽의 해안에 라파스에 세워졌고 특히 북서 계절풍 기간 동안에 더 많은 대피처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에 방파제가 건설되었다. 이 섬의 길이는 약 6km 폭은 3km가 약간 넘고 가장 높은 봉우리 독수리 둥지인 니드 앵글리스에서 333m까지 솟아 있다. 마리언 디프레슨은 자신의 배인 라디그에서 1768년에 이 그림같은 섬을 기록상 처음으로 발견했고 프랑스인들은 1771년에 이 섬의 공식적인 소유권을 얻었다. 푸른 초목, 개울, 늪 가운데서 초기 정착민들이 싸워야 했던 최악의 것은 악어였고 그것들은 거북과 함께 곧 완전히 소멸되었다. 이 글 6-4의 소재는 라디그 섬입니다. 프랑스인들은 1771년에 이 섬의 공식적인 소유권을 얻었다고 언급되었으므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 프랑스인들이 1771년에 이 섬의 소유권을 포기했다. 따라서 이 글 6-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7강 실용문입니다. 7-1번입니다. 사우스 벨몰 리터러리 케이크 데코레이팅 컨테스트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우스 벨몰 문학 케이크 장식 대회 책을 주제로 한 우리의 첫 번째 케이크 장식 대회에 교수진, 직원, 학생, 그리고 가족들의 참가를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케이크를 굽고 그것을 장식하여 가장 좋아하는 어린이 책의 한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날짜 및 장소 11월 11일 금요일 사우스 벨몰 학교 도서관 본관 1층 참가 방법 도서관 웹사이트에서 10월 31일까지 등록하세요. 대회 당일 오전 9시까지 케이크를 도서관에 가지고 오세요. 규칙 참가자는 한 개의 케이크만 출판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장식된 케이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도서관을 주입하는 사람 누구나 케이크 통에 표를 넣어서 케이크를 심사합니다. 동점자는 공식 심사위원들의 맛평가를 통해 우열을 가립니다. 수상자는 도서관 웹사이트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글 7-1의 소재는 문학 케이크 장식 대회입니다. 행사는 11월 11일인데 10월 31일까지 등록하라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2번 참가 등록은 11월 11일까지 가능하다입니다. 따라서 7-1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2번입니다. 요요 차일드 쏘잉 모신에 관한 다음 사용설명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요요 어린이 재봉툴 요요 어린이 재봉툴은 바느질을 배우는데 관심이 있는 6세 이상의 어린이 누구에게나 완벽한 출발점입니다. 일반 재봉툴보다 더 느리게 바느질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재봉툴로 바느질하는 방법 1번 기기를 켭니다. 이 기기는 배터리로 작동됩니다. 2번 노루발을 들어 올립니다. 그것은 바늘 바로 뒤에 위치해 있고 재봉툴에 천을 고정합니다. 3번 천을 바늘과 노루발 아래에 놓습니다. 4번 기기 우측의 수동 핸들을 기기의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5번 발로 풋페달을 부드럽게 밟아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경고 아이들이 재봉툴을 조작할 때 여전히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꺼운 천으로 바느질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가벼운 천과 중간 무게의 천이 재봉툴에 가장 적합합니다. 추가 정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012-3422-4453으로 전화하세요. 이 글 7-2의 소재는 어린이용 재봉툴입니다. 두꺼운 천으로 바느질하지 말고 가벼운 천과 중간 무게의 천을 사용하라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사용설명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번 두꺼운 천의 바느질을 피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7-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3번입니다. 오크타운 레지던트 미팅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크타운 주민회의 2022년 11월 26일 토요일 오크타운 지역센터 등록 오전 8시 30분 회의 오전 9시 커피와 간단한 다가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이돌범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3명의 주민의 위원을 새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추천된 후보들의 양력은 우리 지역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교가 유효하려면 최소한 90표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석하실 수 없으시면 여러분을 대신해 투표할 수 있도록 신뢰하는 분에게 설명된 허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서 양식은 우리 지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우리 지역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이 글 7-3의 소재는 주민회의입니다. 3명의 주민의 위원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라고 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4번 주민의 위원 3명을 투표로 새로 뽑는다입니다. 따라서 이 글 7-3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4번입니다. ABC 듀얼스 워런티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BC 듀얼스 품질보증서 ABC 듀얼스 주식회사 판매자는 아래 제시된 기간 동안 재료 및 설치 작업에 결함이 없는 제품을 최초 상업적 구입자, 구매자에게 보증합니다. ABC 듀얼스 품질보증서 포함사항 기계, 부품은 설치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전기, 부품은 설치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노동, 작업 제공은 설치한 날로부터 1년으로 제한됩니다. 모든 소모품은 제한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상 청구 이 제한된 보증 기간 중 보상 청구는 결함 발견 후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도 가능성 이 보증서는 최초 구매자로부터 양도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 불가사항 판매자는 1번 제품의 오용 2번 예방적 유지 보수를 하지 않은 것 3번 자연재해, 홍수화재 지진 포함 또는 시민 소유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 글 7-4의 소재는 ABC 듀얼스 품질보증서입니다. 보증서를 최초 구매자로부터 양도받을 수 없다는 내용은 제품의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 보증서가 바뀐 소유자에게 양도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4번 제품의 소유주가 바뀌면 보증서는 바뀐 소유주에게 양도된다입니다. 따라서 7-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8강 어법입니다. 8-1번입니다. AB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이유와 그것이 여러분이 성취하려고 하는 것에 큰 그림에 들어 맞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더 가치 있어 보이게 한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을 어딘가로 인도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노력을 그만두고 싶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직각적인 만족감과 목표 달성을 경험해야 할 필요도 없다. 가치를 부여하고 여러분이 하는 각각의 일이 여러분의 주요 목표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이 단지 일하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다고 느끼도록 돕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으므로 여러분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가치가 있다. 이러한 개념이 작용하는 사례는 여러분이 하기를 위해 듣고 있는 수업이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일 것이다. 그것 수업은 여러분의 졸업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여러분의 관심 분야에서의 꿈꾸는 직업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하지 않음을 명심하라. 이 글 8-1의 소재는 목적의식이 있는 삶입니다. A번 전치사 오브의 목적 역할을 하는 명사들을 이끌고 아컴프리쉬의 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왓이 사용되는 것이 억법상 적절합니다. B번 How is it thing부터 메인 고을 해서 주어가 It's thing you do이고 주어의 핵은 thing이므로 단수동사 ties가 사용되는 것이 억법상 적절합니다. C번 뒤에 나오는 because에 의해 유도되는 절이 주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종속절이므로 Remember가 사용되어 전체 문장이 명령문이 되는 것이 억법상 적절합니다. 따라서 8-1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2입니다. 다음 글에 미쳐친 부분 중 억법상 틀린 것은 일단 정답 4번인데요. used를 to use 또는 using으로 수정합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우리의 손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디자인과 왜 우리가 부드러운 손가락 바닥을 가졌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해본 과학자는 거의 없었다. 물리학 교과서는 돌출부가 접착면 상에 그것들 돌출부와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더 단단하고 더 커친 표면이 최상의 접지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붙잡으려는 접착면이 매끄럽다면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징을 박은 부츠가 매끄러운 바위를 가로질러 얼마나 쉽게 미끄러지는지 생각해보라. 직관과 반대로 매끄러운 표면을 더 잘 붙잡을 수 있는 비결은 바이톡과 같은 단단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와 같은 부드러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부드러운 물질이 다른 표면의 모양에 맞게 변형되고 따라서 넓은 면적이 접촉되어 두 표면 사이에 원자간 힘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마찰이 증가된다. 물질이 부드러울수록 그것은 더 많이 변형될 수 있고 접촉면적이 더 넓어질 수 있다. 이 글 8-2의 소재는 손가락 바닥이 부드러운 이유입니다. 4번의 수로동사 is 뒤에 나오는 부분은 주격보호로서 뭐뭐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져야 하므로 used를 to use 또는 using으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8-2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3입니다. AB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밀도로 펼쳐진 땅 위에 독립적 가옥의 형태로 진행되는 수평적 팽창은 높은 개발 비용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교통과 전기 및 물의 분배를 위한 더 높은 에너지 소비를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집단 주거 패턴이 주거 공급 체계로 타당성을 가진다. 그러한 패턴은 땅과 공동 서비스 설비 및 생활 편의 시설을 공유하여 수평적으로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연결된 구조로 주거 단위를 건설함으로써 더 집약적인 땅의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집단 주거에 대한 수용이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는 단연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층에서 중간 계층까지의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집을 짓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도시 지역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야심 있는 일련의 사람들이 이룬 집단에도 해당된다. 그것은 특별한 고려를 받지만 도시 상황, 미미한 소득 수준, 그리고 이러한 집단의 소비 양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이 글 8-3의 소재는 집단 주거의 패턴입니다. A번 it is that 강조 구문으로 in this context가 강조되어 있으므로 it을 쓰는 것이 어법상 적절합니다. B번 search patterns가 더욱 집약적인 땅의 활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행위의 주체임으로 능동형의 수로 동사 make를 쓰는 것이 어법상 적절합니다. 그 뒤에서는 목적어가 길어서 목적격 보호 뒤에 목적어가 놓인 구조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C번 문맥상 for low-to-middle-class people을 의미상의 주어로 하여 the increasing difficulty를 수식하는 투부정사 9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투빌드를 쓰는 것이 어법상 적절합니다. 따라서 이 글 8-3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4번입니다. 다음 글의 밑주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4번의 도우를 in spite of로 수정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몇몇 위기들은 그에 의거하여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관심을 가진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위험의 본질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긴급성을 느끼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말로 구성하지 못한다. 2003년 10월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비정상적인 강우가 북아프리카의 아틀라스 산맥 능선에 메뚜기의 이상적인 번식지를 만들었다고 경고했다. 그에 따른 아무런 행동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위기는 예견된 대로 전개되었다. 2004년 여름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의 북서부에 몰려들었고 소농들의 생계수단을 파괴했다. 명확하게 전달된 정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방지할 수 있었던 위기가 그 지역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도록 방치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2004년 12월에 쓰나미가 기록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자연재해를 촉발하고 나서야 인도양 지역의 정책 결정자들은 태평양 지역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던 것과 유사한 조기경보 체제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제때 실행되었다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글 8-4의 소재는 재난예방의 실패 원인입니다. 4번 뒤에 명사구인 Clearly Communicated and Accurate Warnings가 이어지므로 접속사인 도우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전치사구인 In Spite Over와 같은 것으로 바꿨어야 업법에 맞습니다. 따라서 8-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9강 어휘입니다. 9-1번입니다. 다음 글에 미치신 부분 중 문맥상 난만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3번의 Maintenance를 Alters로 수정하겠습니다. 정답 3번이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뇌의 한 영역에서 저활성화가 일어날 때마다 보통 다른 영역에서는 과잉활성화가 일어난다. 이것에 해당하는 용어가 보상이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시각을 수반해야 하는 일을 할 때 시각과 관련된 뇌 영역에서는 저활성화가 일어나고 다른 감각을 지배하는 영역에서는 과잉활성화가 일어난다. 이런 동일한 보상 과정이 읽기가 부진한 사람과 관련해서도 존재한다. 두정협과 후두협 읽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하는 두 부위에서의 활성화 감소는 왼쪽 전전두협 영역에서의 활성화 증가를 동반한다. 읽기와 관련된 보상은 읽기가 시작된 때로부터 발전해온 자연스러운 읽기 진행을 유지하기, 바꾸기 때문에 해로울 수 있다. 기존의 경로가 과제 달성에 일반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다. 뇌졸중을 앓고 특정한 신체 움직임을 잃는 사람을 생각해보라. 그 동작을 책임지는 뇌의 영역이 회복될 수 없다면 뇌는 그 신체 움직임을 복구할 대체 경로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비록 복구된다 해도 그 방법이 수백만 년에 걸쳐 뇌의 진화를 겪으며 발달해온 방법만큼 효율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 글 9-1의 소재는 뇌의 보상현상입니다. 원래 활성화가 되어야 할 특정 뇌의 영역이 저활성화될 때 대신 뇌의 다른 영역이 과잉 활성화되는 보상현상에 대한 글입니다. 잘 읽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읽기에 관여하는 두경업과 후두협의 활성화가 감소하고 그 보상으로 왼쪽 전전두협이 과도하게 활성화하여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읽기 진행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꾸기 때문에 그러한 보상과정은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3번의 메인테인지를 얼터스와 같은 남발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9-1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9-2번입니다. AB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남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하자 북쪽을 지도의 맨 윗부분에 일관되게 두는 것이 편리하다. 그러면 지도에 인쇄된 나침반 기호를 매번 확인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북쪽에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가 주어질 필요는 없다. 지난 몇 세기 동안 동쪽이 맨 윗자리를 차지했고 우리가 Let's get oriented 와 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은 그러한 관행을 반영한다. 오리엔트, 동양은 동쪽을 가리키며 동쪽을 제대로 두면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에 들어맞는다. 메르카토르 자신의 지도 중 하나는 영국 제도의 지도였는데 서쪽을 가장 위에 두고 있다. 남쪽이 맨 윗부분에 놓인 경우도 자주 있었는데 그러한 관행은 때때로 미국과 캐나다 자동차협회를 포함해 자동차 운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단체들에 의해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 그래서 플로리라로 향하는 운전자들의 경우에도 남쪽이 위에 있을 수도 있다. 일부 소프트웨어는 여러분이 가고 있는 방향에 따라 옳다고 느껴지는 어느 쪽으로든 위나 아래로 주요 도로 지도를 인쇄할 수 있게 한다. 이 모든 것은 근본적인 사실을 시사한다. 무엇이 위에 놓이는지는 지도 제작 과학의 어떤 요구 조건보다 관습과 개인의 편의에 기인하는 면이 더 크다. 이글 9-2의 소재는 지도의 방위입니다. A번 북쪽을 지도의 맨 윗부분에 일관되게 두면 지도에 인쇄된 나침반 기호를 매번 확인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는 문맥이 자연스러움으로 컨비니언트가 적절합니다. B번 우리가 동양을 가리키는 오리엔트가 쓰인 Let's get oriented와 같은 말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동쪽이 맨 윗자리를 차지했음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Reflex가 적절합니다. C번 동서남북 중 어느 쪽이 지도의 위에 놓이는지는 지도 제작 과학의 요구 조건보다 관습과 개인의 편의에 기인하는 면이 더 큼으로 모화가 더 적절합니다. 따라서 9-2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3번입니다. 다음 글에 미치신 부분 중 문맥상 난만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의 instability를 stability로 수정하겠습니다. 정답이 2번이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개인들의 믿음은 고정된 것은 아니지만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시간과 상황에서든 자신에 대하여 일관된 관점을 유지하려는 강한 동기가 있다. 따라서 일단 자아 개념이 확립되면 개인은 그것을 보존하고 옹호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정성의 맥락에서 자기 신념은 어떤 역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 전략과 결합될 때 학업적 가능성이 있는 자아는 저소득 소수집단 청소년 표본에서 계획, 시험점수, 성적, 그리고 출석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학업적 또는 출세지향적 가능성이 있는 자아를 가진 개인들은 또한 다른 자기 목표를 가진 사람들보다 학업성취에 있어서 더 끈질기다. 자아 개념은 사람들이 중요하고 친숙한 사회적 환경에서 낯선 환경으로 옮겨갈 때 예를 들어 그들이 대학을 다니러 떠나거나 자신의 첫 번째 실질적 직업을 위해 새로운 도시로 갈 때 변화에 가장 민감한 것처럼 보인다. 불확실성은 의욕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를 다루는데 필요한 기술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경우 생산적인 행동을 가져올 수 있다. 이 글 9-3의 소재는 자기 신념의 역동적 특성입니다. 2번의 인스터빌리티는 자아 개념이 확립되면 그것을 보존하고 옹호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바로 앞 내용을 설명하는 낱말이어야 하므로 반대 의미를 갖는 스터빌리티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9-3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4번입니다. AB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협력적이고 주고받으며 서로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과는 관계와 동맹에 들어가고 그들을 이용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 교류에 관한 기본 규범을 위반하는 정도에 매우 민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배제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상호주의, 공정성, 내집단 충성, 공유 및 신뢰성의 규범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거부하지는 않더라도 피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한 그러한 행동은 한 사람의 적응도를 크게 해치며 아마도 진화의 역사를 통틀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공정하고 이기적이고 부정직하고 그 외에 불리한 행동을 감시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것을 돕는 적응력을 가질 수도 있다. 다른 경우라면 평범할 그 어떤 성인도 이용당하거나 배신당하거나 부당하거나 이기적으로 대우받는 것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사실은 그러한 우려가 인간 본성의 일부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 글 9-4의 소재는 사회적 규범 위반자에 대한 회피입니다. A번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용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려고 한다는 맥락에서 볼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 교류에 관한 기본 규범을 위반하는 정도에 매우 민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배제한다는 흐름에 되어야 하므로 센서티브가 적절합니다. B번 우리가 피하는 경향을 보이는 대상은 규범을 위반하는 사람들이므로 바이올로이트가 적절합니다. C번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불공정하고 이기적이고 부정직하고 그 외에 불리한 행동을 감시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것을 돕는 적응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결국 부당하거나 이기적으로 대우받는 것에 무관심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인티퍼런트가 적절합니다. 따라서 9-4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데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0강 빈칸출원 첫번째 시간입니다. 10-1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정답은 3번 인 액티비티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빈둥거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거나 일에 집중했을 때라면 결코 떠오르지 않았을 굉장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창의력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자주 이러한 엄청난 아하 하는 순간에 매우 관심이 있고 그러한 순간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빈둥거림이 그 순간에 도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단계 중 하나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통찰력과 창의력의 순간은 그것들을 강요하려고 하는 것에 의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무활동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 훌륭한 아이디어는 우리가 샤워를 하거나 여유로운 산책을 할 때처럼 그것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중단하게 될 때 자주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뜬금없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휴식시간 동안 조용하게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이 글 10-1의 소재는 통찰력의 창의력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훌륭한 아이디어는 그것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중단하게 될 때 자주 나타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빈둥거리는 정신적인 무활동 상태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가멸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무활동인 액티비티입니다. 따라서 10-1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10-2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정답은 5번 컴프로마이즈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설계는 선택을 수반하고 서로 경쟁하는 제약을 만족시키는 선택이 자주 이루어져야 한다. 집 옆의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차 한 대 너비만 있는 두 대의 차를 넣을 연결된 차고를 짓는 것은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제약이 있는 설계상의 문제를 제시한다. 해결책이 있지만 모두가 타협을 수반하며 그것은 결코 이상적이지는 않은 해결책으로 이어진다. 한 가지는 차고를 집에서 꽤 떨어진 뒤쪽의 옥외 통로로 집과 연결하여 짓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뒤뜰에 상당한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필요로 하며 거기에서 진입로는 너비가 두 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다른 해결책은 너비는 차 한 대의 폭이지만 안으로 들어간 깊이는 차 두 대의 깊이인 차고를 만드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자동차 두 대의 차고는 뒤뜰을 전혀 침범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것은 한 대의 차가 다른 차의 출구를 막을 때마다 그것을 옮기는 것을 필요로 한다. 설계자는 강력한 제약과 강력하지 않은 제약 내에서 항상 선택해야 한다. 이 글 10-2의 소재는 설계에서 타협의 필요성입니다. 모든 설계는 제약을 만족시키기 위한 선택이 따른다는 사례로 두 대의 차를 넣을 차고를 만드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서로 충돌하는 제약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언가 다른 손해나 피해를 감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 안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타협 컴프로마이즈입니다. 따라서 10-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3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빈칸에는 4번 레지스턴스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힌두아라비아 숫자의 도입에 상당한 저항이 있었다. 연산이 새로운 숫자 체계를 사용해 수행될 때의 편의성은 그것 새로운 숫자 체계를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힌두아라비아 숫자로 인해 산술 능력이 대중화될 조짐이 보이자 그것 힌두아라비아 숫자는 산술 능력을 제한하여 이를 엘리트들의 특별한 도구로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악마로 묘사되었다. 수학을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힘의 원천이 상실될 것이다. 가톨릭 교회는 숫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함으로써 교육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기를 원했고 또한 종교적인 이유로 이슬람 세계로부터 온 그 체계를 반대했다. 주판을 이용해 수학이라는 신비한 체계에 종사해온 수학자들은 교회의 보호를 받았다. 힌두아라비아 숫자 대중화에 대한 반대가 매우 강했으므로 일부 불쌍한 사람들은 그것 힌두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심지어 이단으로 화형당했다고도 한다. 이 글 10-3의 소재는 힌두아라비아 숫자 도입에 대한 반대입니다. 힌두아라비아 숫자가 도입될 당시 엘리트들을 비롯한 가톨릭 교회와 같은 기득권층이 힌두아라비아 숫자가 대중화되는 것을 반대하고 막으려고 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저항 레지스턴스입니다. 따라서 10-3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4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빈칸에는 3번 플레이스 오브 오리진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생물학자들이 주장해온 바에 따르면 토종 비토종의 구별이 이미 현실적으로 더는 쓸모가 없으며 그것을 고수하면 실제로 생태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비토종종을 동제하거나 제거하려는 성공 가능성이 없는 시도로써 회귀 자원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부실한 관리 결정으로 이어지는 생태학적 위험에 대한 억측을 조장하게 된다. 이 견해의 지지자들이 제안하는 것은 생태계 관리자들이 원산지를 기준으로 종을 평가하는 대신 그 종에게 교란되어 있거나 매우 역동적인 생태계 전체에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도록 만드는 특성을 그 종이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그것 그 종이 생태계에 미치고 있는 실제 영향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들은 그러한 조건 하에서 종의 개체수의 빠른 확산을 촉진함으로써 결국 개체수가 생태학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유기체와 집단의 특성이 토종종과 비토종종에 있어 동일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그들의 결론에 따르면 어떤 종이 토종인지 비토종인지를 아는 것은 그것이 끼칠 미래의 생태학적 영향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많이 제공하지는 못한다. 이 글 10-4의 소재는 생물의 토종 비토종 구별의 불필요성 입니다. 생태학에서 종을 토종 비토종으로 구별하여 평가하는 것이 잘못된 생태계 관리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이러한 토종 비토종의 구별은 원산지를 기준으로 하는 구별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플레이스 오브 오리진 원산지 따라서 10-4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1강 빈칸출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정답은 2번 Adept or her role to the specific situation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대 스포츠 심리학자는 오로지 한 가지 접근법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문제와 개인의 가장 적합한 접근방식을 적용하는 데 유연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어떤 선수가 구체적 심리 기술을 가르침을 받기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그 선수가 이해받는 느낌을 갖지 못하며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반적인 해결책만 제공받는다면 신뢰관계를 위한 어떠한 근거도 만들어질 수 없다. 현대 스포츠 심리학자는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 상황에 맞출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정신적 기술에 대한 전문가가 요구되고 어떤 경우에는 과정 지향적인 동반자가 요구된다. 기존의 동기 잠재력 약점에 따라 스포츠 심리학자는 이해심있게 대안 개발에 기여한다. 모니카 라이센필드가 말하는 것처럼 스포츠 심리학자는 필요한 만큼의 안도감을 제공하며 사전에 만들어진 해결책은 가능한 한 적게 제공한다. 스포츠 심리학자는 부분적인 표준화를 갖춘 맞춤 재단사이다. 이글 11-1 소재는 스포츠 심리학자의 역할입니다. 빈칸에는 스포츠 심리학자가 어떤 선수에게 구체적 심리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해야할 일이 들어가야 합니다. 빈칸 뒤에 내용을 통해 스포츠 심리학자에게는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만큼 재단할 능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Adapt his or her role to the specific situation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 상황에 맞출 입니다. 따라서 11-1 10번의 정답은 2번의 정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2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빈칸에는 5번 automatically turn over driving to humans immediately 정답을 정답을 정답으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왜 인간에게 최종 결정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더 좋은가 오늘날 빠르고 현명하게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어떤 사람의 능력은 고사하고 그 사람의 윤리관의 근거로 그가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아가 사고가 순간적인 결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뇌의 깊은 곳 안으로부터 판단력, 자비 혹은 동정심을 불러오고 상황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분석에 의해 요구되는 방향으로 그 차를 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반응 시간을 가지는 능력을 갖춘 인간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실상 희생자의 선택이 수반되는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사고에 직면한 인간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에 맞다트렸을 때 인간은 느리고 비합리적이고 모순되게 반응한다는 것을 반복하여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사회는 차량이 윤리적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로 결정권을 자율주행 차량으로부터 가져가서 그것을 적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인간에게 주려하는가. 따라서 만일 생사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면 자율주행 차량이 즉시 자동으로 인간에게 운전을 일임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이 글 11-2번의 소재는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인간의 운전 면허증은 그 사람의 도덕적 결정 능력에 근거하여 발급되는 것이 아니며 빠른 판단에 필요한 사고 상황에서 인간은 모든 판단 역량을 다 활용할 수 없어서 느리고 비합리적이고 모순되게 반응하므로 생사의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상황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인간에게 운전을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automatically turn over driving to humans immediately. 즉시 자동으로 인간에게 운전을 일임해야만 입니다. 따라서 11-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3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빈칸에는 1번 어거닉 파밍 워즈 페어 게임 포 아텍스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든 없든 유기농업은 공격하기에 만만한 대상이었다. 그리하여 1974년 미국 과학진흥협회 AAAS 연례총회에서 어느 과학자 토론단은 유기농 식품 신화를 겨냥하여 그것을 과학적 난센스와 식품의 일시적인 유행을 따르는 사람과 괴짜의 영역이라고 부르고 대중을 혼란스럽게 해서 그들이 식품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거부를 준다고 가짜 과학자들을 비난했다. 그들은 또한 유기농 신화는 영양가 있는 식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한 거부를 초래하기 때문에 인간의 복지에 역효과를 낳았으며 수십 년에 걸친 농업의 진보에서 오는 이득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7년 후 앞서 말한 이 AAAS의 학술지는 유기농 농장이 이웃한 관행적인 농장보다 화석 에너지를 덜 사용하고 토양 침식을 덜 겪으면서도 매우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경쟁력 있다는 것을 발견한 주요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 글 11-3의 소재는 유기농업에 대한 공격입니다. 1974년 미국과학진흥협회 연례총회에서 어느 과학자 토론단은 유기농 식품에 대해 과학적 난센스 식품의 일시적인 유행을 따르는 사람과 괴짜의 영역이라고 부르고 인간의 복지에 역효과를 낳았고 농업의 진보에서 오는 이득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기농업이 한때 공격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어거닉 파밍 was a fair game for attacks. 유기농업은 공격하기에 만만한 대상이었다입니다. 따라서 11-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4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빈칸에는 5번 아트 앤 리트로셜 컨트리뷰트 투 아워 모럴 디벨로먼트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술은 그리고 음악은 그 자체로는 야만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어쩌면 문화란 야만인들의 발톱에 칠한 매니큐어일 뿐이라는 게 사실일지도 모른다. 예술과 문학이 우리의 도덕성 발달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대한 논의에서 잘 알려진 반론에는 교양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수많은 악의 사례가 포함된다. 결정적인 논거는 어떻게 유명한 나치 지도자들이 한 손으로는 강제수용소를 관리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괴태를 읽었으며 고통과 절망에 사로잡힌 포로의 비명의 한쪽 귀를 막고 반대편 귀로는 바흐와 베토벤을 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읽고 듣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읽고 듣는가도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예술과 음악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의 잠대력을 펼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전통적인 진실과 가치와 관련하여 우리가 그것 예술과 음악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며 우리에게 도전하게 할 때이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그것 예술과 음악은 시민이 하는 선택에서 표현될 수 있고 표현되어야 하는 판단과 감성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이 글 11-4의 소재는 예술과 도덕성의 관계입니다. 예술 그 자체가 사람을 야만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고 판단과 감성의 능력을 키워주지는 않는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주장에 대한 잘 알려진 반론이 괴테를 읽고 바흐와 베토벤을 들으면서 강제수용소를 관리하며 포로들의 고통에 무심하던 나치 지도자와 같은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악의 사례이므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Art and Literature Contribute to our moral development 예술과 문학이 우리의 도덕성 발달에 기여한다 입니다. 따라서 11-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 12강 함축 의미 추론입니다. 12-1번입니다. 밑줄 친 less is more gave way to more and mor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소비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 변화만큼 소비 문화의 변화를 보여주는 더 좋은 지표는 없었을 것이다. 국가가 인체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세기들이 지난 후에 상품의 소비는 그것의 인식론상의 사촌인 낭비벽으로서의 소비와 구별되기 시작했다. 물론 개인적인 무절제는 계속해서 도덕적 비판자들을 끌어모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위험한 사회적 질병은 아니었다. 대신 새로운 목소리들은 이구동성으로 더 많은 것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인간 발전의 자극제라고 옹호했다. 여기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수세기 동안 수용된 사회적 통념을 뒤집었다. 즉 더 적은 것이 더 좋다 하는 것이 점점 더 많이의 자리를 내주었다. 한때 억제되고 통제되어야 할 고갈로 여겨졌던 소비가 이제 부의 원천으로 옹호되었다. 1776년 아담 스미스는 그것을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선언했다. 이 글 12-1번의 소재는 소비를 보는 시각입니다. 소비를 바라보는 시각이 낭비와 무절제에서 인간 발전의 자극제로 바뀌었고 이제 소비는 부의 원천으로 옹호되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밑주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The virtue of saving was blessed by that of consumption 절약의 미덕이 소비의 그것 미덕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12-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2번입니다. 밑주친 Meet those writers more than halfway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자신의 말로 옮겨야 하는데 다시 말해 그 구존에 익숙하지 않은 용어와 자신에게 더 익숙한 용어 사이에 사실상 다리를 놓아야 한다. 그런 다리를 구축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저자가 말하는 내용과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그런 다음 원문을 요약하는 데 필요할 언어를 일부 제공하여 읽기에서 쓰기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저자의 말을 자신의 말로 옮기는데 한 가지 큰 어려움은 저자가 실제로 말하는 바에 충실하면서 평범한 개념을 저자의 더 복합적인 개념으로 오인하는 이른바 가장 가까운 상투적 문구 증후군을 피하는 것이다. 복합적인 사고를 하는 저자들은 관습적인 사고의 진실성을 자주 의심하므로 그들의 글이 우리 대부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유형의 개념으로 항상 짧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저자의 말을 자신의 말로 옮길 때는 그러한 저자들의 생각을 여러분의 기존 신념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대신에 여러분의 견해가 의심될수록 허용하라. 여러분이 읽고 있는 저자들과의 다리를 놓을 때 그 저자들을 절반 이상 가서 만나는 것이 자주 필요하다. 이 글 12-2번의 소재는 저자의 말을 자신의 말로 옮길 때 유의할 점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어려운 구절에 익숙하지 않은 용어와 자신에게 더 익숙한 용어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저자의 말을 자신에게 익숙한 말로 옮기는 과정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복잡한 저자의 생각을 자기에게 친숙한 진부한 생각으로 오인하는 실수를 피하면서 저자가 실제로 말하는 바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미치신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Focus more on the writer's intended meaning than on your assumption입니다. 즉, 자신의 추정보다는 저자가 의도한 의미에 더 집중하는 입니다. 따라서 12-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3번입니다. 미치신 유지스이스 수피리어 인터랙티브 널리지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셔럭 홈즈와 사악한 천재인 모리아티 교수 간의 경쟁은 합리적인 주체들이 서로를 예측하는 것에 자연스러운 부산물로 어떻게 불확정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모리아티는 간절히 너무나 간절히 자신의 상호작용적인 사고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해야 할 모든 말은 이미 당신의 머릿속을 지나갔소 라고 단언했다. 홈즈는 그럼 아마 내 대답도 당신의 머릿속을 지나갔겠군요 라고 대답했다. 줄거리가 전개됨에 따라 홈즈는 자신의 우월한 상호작용적인 지식을 사용하여 예상치 못하게 켄타베리에서 기차에서 내림으로써 모리아티의 허를 질러 모리아티를 좌절시켰는데 그는 홈즈의 합리적인 목적지가 파리라고 계산했었다. 그것이 복잡하긴 하지만 모리아티는 홈즈 같은 합리적인 사람이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지 모리아티가 추론하는 것을 홈즈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이제 가능성은 홈즈가 처음 계획된 것보다 더 일찍 기차에서 내리는 것으로 기울었다. 이 글 12-3의 소재는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홈즈와 모리아티는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는 능력을 서로에게 보여주었고 홈즈는 자신의 우월한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여 모리아티의 계획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 그 계획을 좌절시켰습니다. 따라서 미추신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Anticipate 모리아티's actions and device ways to counter them 즉 모리아티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에 대응할 방법을 생각해 내어입니다. 따라서 12-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4번입니다. 미추신 obstacles to flow can be functional and add value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이동을 위해서만 설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설계자들은 사람들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 활동, 그리고 교차점을 맞추어 넣어야 한다. 오직 이동만 하는 것은 사업에 나쁠 수 있다. 파트너인 메스 크로웰과 함께 스키폴 국제공항의 총괄 건축가인 야한 벤섬은 판매업자들이 좌석 구역을 없애고 일렬의 상점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때에 대해 기쁨에 차서 나에게 말했다. 결과는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였다. 새로 생긴 상점들과 그 옆에 있는 기존 상점들의 제곱미터당 수익은 설계 변경 후 실제로 감소했고 그것은 공교롭게도 승객들이 로키 산맥의 급류처럼 돌진하는, 즉 너무 빨라서 가던 길을 멈추어 물건을 살 수 없는 일종의 협곡을 만들었다. 좌석들은 다시 제자리에 놓였다. 야한 벤섬과 같은 흐름 설계자들과 뉴 앤 유나이티드 넷 스튜디오는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자신이 만화경 순간이라고 부르는 것, 즉 이동이 더 빽빽하거나 더 조밀한 흐름의 전환, 혹은 흐름이 다른 흐름으로 건너가는 흐름의 전환에 유의하는 법을 배웠다. 유엔 스튜디오의 건축가 벤 벤 버켓은 흐름의 장애물은 기능을 발휘하며 가치를 더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 이 글 12-4의 소재는 설계에서 흐름 전환을 고려할 필요성입니다. 앉아서 쉬는 구역, 즉 이동을 방해하는 구역을 없애고 상점들만 줄세워 놓는 방식으로 이동에만 초점을 두어 설계하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오히려 수익의 감소를 추리할 수 있으므로 흐름 설계자들은 사람들이 이동의 흐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데 유해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미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Interrupting the flow of consumers with objects such as a seat is financially beneficial to retailers 좌석과 같은 물건으로 고객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소매 상인에게 재정적으로 이롭다입니다. 따라서 12-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3강 무관한 문장 파악입니다. 13-1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든 성인의 문턱에 있는 청소년이든 우리는 어떤 감정과 행동이 기대되는지와 그것에 따라서 어떤 감정과 행동이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문화적인 규범을 공유한다. 우리는 언제 청소년기가 끝나는지와 그것이 끝날 때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추정을 공유한다. 반복해서 부모들은 19세, 20세, 21세의 자녀를 다 컸다라고 묘사하는데 그것은 다 큰 아이가 어떻게 떠나갔는지를 나타내며 손을 휙 움직이는 동작이 동반되는 용어이다. 만일 21세가 되는 것이 성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리고 성인이 되는 것이 부모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러한 피로를 인정하는 것은 굴욕적이다. 따라서 그들의 자부심은 자신의 불충분함을 알지만 여전히 자신을 좋아하기로 선택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젊은 성인은 자신의 자아감을 분명하게 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계속하여 부모의 사랑, 칭찬, 인정에 의존한다. 이러한 의존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면 그 사람은 새로운 형태의 분리 불안을 겪는다. 이 글 13-1의 소재는 젊은 성인에게도 필요한 부모의 사랑과 인정입니다. 우리는 청소년기가 끝나는 나이와 그때 용인되는 행동에 관한 추정을 공유하는데 청소년기가 끝나면 부모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수정한다면 부모의 사랑과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굴욕적인 느낌을 유발하여 새로운 형태의 분리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불충분함을 받아들이는 것에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 3번은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13-1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2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떤 특정 스포츠나 대회에 맞춰 능률적으로 지도하는 일이 매우 흔하다. 존이가 북미 프로 아이스하키 리그에서 뛰기를 원하거나 메리가 프로축구 선수가 되어 올림픽 금메달을 집으로 가져오기를 원한다고 하자 두 경우 모두 부모가 한 스포츠에 대한 자녀의 초기 애착을 한 가지 특정 스포츠의 프로그램, 코칭, 기술, 개발을 집중시킬 기회로 잘못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신체 발달이 한 스포츠의 특정 동작에 맞춰지는 6세 정도의 어린이들을 목격해왔다. 그러나 어떤 스포츠에서든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문화가 필요한데 그것은 전문화가 신체적, 기술적, 전술적, 심리적 적응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들은 운동발달, 근력, 신경프로그래밍을 최적화하기 위해 게임, 활동 및 다양한 스포츠를 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단지 작은 어른이 아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복잡하고 뚜렷이 다른 생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글 13-2의 소재는 아동기 스포츠 전문화의 문제점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특정 스포츠에 맞춰 전문화된 훈련을 시키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린이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어느 스포츠에서든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3번은 글의 흐름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13-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3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장환경주의와 상징적 기업환경주의 사이의 주요한 차이점은 상징과 실체가 연결되는 방식이다. 위장환경주의의 통상적 정의에서는 기업이 전달하는 내용이 실제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분리될 수 있다. 위장환경주의라는 말은 의도적인 긍정적 공개가 좋지 않은 실제적 환경성과와 병행하여 존재할 때 부여되는 꼬리표이다. 따라서 분명히 기업이 전달하는 내용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단절되어 있다. 이름뿐인 에코라벨을 쓰는 것과 같은 신호와 그것이 나타내고자 의도된 추상적인 개념 예를 들면 기업의 환경에 대한 관심 사이에는 상징적 관계만 있을 뿐이다. 에코라벨이 붙여진 제품은 제조 과정 전반에 걸친 오염물질 배출 감소 효과로 인해 환경적이며 에너지 소비와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로 인해 경제적이다. 위장환경주의에서는 그 상징과 실제적으로 개선된 환경성과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위장환경주의는 기업이 자신의 상징적인 성과와 실제적인 성과 사이에 격차를 벌리도록 의도적으로 상징을 조작하는 상징적 기업 환경주의 내에 특별한 사례이다. 이 글 13-3의 소재는 위장환경주의입니다. 위장환경주의는 기업이 실제적인 환경성과가 좋지 않으면서도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전달할 때 부여되는 꼬리표라는 내용의 그림으로 에코라벨이 붙여진 제품이 환경적이고 경제적이라는 내용은 글의 흐름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3번입니다. 따라서 13-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4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적 최근까지 인간의 언어가 유일하고 일부 동물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형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들은 제한적이고 비교적 흥미롭지 않다고 널리 추정되어 왔었다. 게다가 인간의 언어는 동물의 의사소통 형태와 관련이 없다는 근거 없는 사회적 통념도 있다. 비록 인간의 언어가 진화의 면에서 더 초기 형태의 인간 조어에서 실제로 유래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오늘날 동물계에 있는 다른 영장류, 포유류, 그리고 수많은 다른 유형의 종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의사소통 체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인원에서 고래에 이르기까지, 긴 꼬리 원숭이에서 찌르레기에 이르기까지 다른 종들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축적된 연구가 점점 더 시사하는 바는 이것이 인간의 언어와 인간 이외의 의사소통 체계 사이에 차이점을 과장하여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연구는 인간의 뇌가 다른 종의 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언어적 준비성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언어에 의해 나타나는 특징 중 많은 것들이 광범위한 동물의사소통 체계 전반에서 다양한 정도로 발견된다. 이 글 13-4의 소재는 동물의사소통 체계의 언어적 특성입니다. 인간의 언어와 인간 외의 의사소통 시스템 사이의 차이점이 과장되었고, 동물의 의사소통 체계에서도 인간 언어의 특징이 광범위하게 발견된다는 내용의 글인데, 4번은 인간의 뇌가 다른 종과 달리 언어적 준비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의 내용으로써 전체 글의 주제와는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은 4번입니다. 따라서 13-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4강 글의 순서 파악입니다. 14-1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패션쇼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100명에서 최대한 1000명이나 되는 손님을 수용하는데, 평균 손님을 위한 좌석은 300석 정도에 이른다. 쇼의 규모는 참석하는 사람들의 중요성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 여러분의 사업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 50명보다, 딱 맞는 사람 5명에게 여러분의 패션 컬렉션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이 뉴욕 패션위크의 텐트에서 보여준다면, 여러분은 그 쇼에 참석하기 위해 등록하는 기자단의 목록을 제공받을 것이다. 그 목록은 누구를 초청할 것인지 결정할 때의 좋은 시작점이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주의깊게 편집할 필요가 있다. 이 목록에 있는 기자와 편집자 중 많은 사람이 모든 컬렉션에 적절한 것은 아니며, 여러분의 쇼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 이 목록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또한 등록하지 않은 다른 가능물의 기자와 편집자를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많은 디자이너가 맨 처음부터 자신들의 목록을 만들며, 참석해주기를 바라는 적절한 편집자와 구매자를 주의깊게 조사한다. 이 글 14-1의 소재는 패션쇼의 손님 초대입니다. 패션쇼에서는 쇼의 규모가 참석하는 사람들의 규모성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고 언급한 주어진 글에 이어, 사업에 영향력이 없을 50명보다 적절한 5명을 초대하는 것이 더 낫다는 사례를 제시하는 B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B에서 언급한 기자단 목록을 주의깊게 편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룬 A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집시 추가해야 할 다른 가능물의 기자와 편집자에 관해 언급한 다음, 아예 맨 처음부터 자신들의 패션쇼 초대 손님 목록을 작성하는 디자이너들도 많다는 내용을 언급하는 C가 이어져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BAC입니다. 따라서 14-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2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를 측정하는 한가지 방법은 줄이다. 와트 전력 단위는 1초에 1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100와트 전구는 초당 100줄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10초에 쓴다면 전력은 15와트에 불과하다. 반면에 그 동일한 100줄의 에너지를 10분의 1초에 쓰는 경우 전력은 1000와트이며, 그 에너지를 1만 분의 1초에 밀어넣을 경우 그 짧은 시간 동안의 전력 출력은 100만 와트가 된다. 각 경우에 에너지 총량은 똑같지만 에너지가 얼마나 빨리 사용되는가에 따라 전력 출력이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다이너마이트 1개를 폭파시키는 것은 석탄 1파운드를 태우는 것만큼의 총에너지를 방출한다. 다이너마이트 1개가 그렇게 훨씬 더 큰 힘을 갖는 이유는 그 에너지 전부가 몇 시간에 걸쳐서가 아니라 순식간에 방출되기 때문이다. 믿기 힘들겠지만 똑같은 무게를 고려할 때 초코바 1개에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있다. 그러나 이 에너지는 그것이 소화되는 동안 훨씬 더 느리게 방출된다. 이 글 14-2의 소재는 에너지 양과 전력입니다. 에너지 측정 단위인 줄과 전력 단위인 와트의 개념을 소개한 뒤, 100줄을 10초에 사용하면 10와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는 이와 대조를 이루어 똑같은 100줄을 10분의 1초에 사용하면 전력이 1000와트, 일반분의 1초에 투입되면 100만 와트에 이른다는 내용의 C가 이어져야 합니다. A의 이니치 케이스는 바로 C에서 제시한 두 가지 경우를 가르침으로 C, D의 A가 이어져야 자연스럽습니다. B에서는 A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한 다이너마이트 한계가 그렇게 큰 힘을 갖는 이유에 대해 부연 설명하고 있으므로 B가 A 뒤에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C, A, B입니다. 따라서 14-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3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져의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의 지각은 더디긴 하지만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 대륙은 거대한 바윗댓목과 매우 흡사하게 움직여서 지구의 점성이 있는 내부 위에 떠서 판구조론에 따라 재형성된다. 따라서 가령 거대한 화산의 용암 분출이나 거대한 얼음덩어리의 축적으로 인해 뗏목의 윗면에 하중이 추가되면 뗏목이 약간 가라앉을 것이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같은 논리로 침식이 광활한 땅덩어리를 없애고 큰 빙상이 녹으면서 하중이 가벼워져서 육지가 상승한다. 빙상이 녹음에 따른 이러한 육지의 상승을 후빙기 반동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1세기 전 항구로 사용되었던 알래스카 해안의 수많은 만들은 대륙의 그 부분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얕아서 항해할 수가 없다. 7천만 년 전 영국의 유명한 도버의 화이트 클립스는 얕은 해저였다. 많은 종류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 모든 것은 변한다. 이 글 14-3의 소재는 지구의 지각 이동입니다. 지구의 지각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고 대륙은 뗏목처럼 떠다니며 판구조론에 따라 재형성된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 앞서 언급된 뗏목의 윗면에 하중이 추가되면 뗏목이 가라앉아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는 내용의 B가 이어져야 하고 같은 논리로 이번에는 침식이 광활한 땅덩어리를 없애고 빙상이 녹으면서 하중이 가벼워져 땅이 올라가게 되며 이것을 후빙기 반동이라고 한다는 내용의 C가 이어진 다음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써 알래스카 해안과 영국의 도버를 제시하는 내용의 A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B, C, A입니다. 따라서 14-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14-4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재생 불가능한 자원 특히 구리, 석탄, 주석, 석유 이런 것은 지질학적 기간에 축적되거나 생성되어 왔다. 그것들은 마음대로 대체될 수 없고 비슷한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 첨단 기술 시대에 예컨대 고급 주석 광석이 모두 소모될 때 즉 총 추정 공급량의 80%가 채굴되어 사용된 후에는 나머지 20%의 저급 주석 광석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러한 잘못된 견해는 더 낮은 등급의 부담으로 인한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오염 증가라는 사실을 무시한다. 간단히 말해서 나머지 20%를 샷고 추출하고 처리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그 결과가 지니는 가치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심지어 무제한의 에너지 공급이 있어서 그 마지막 20%를 추출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사라지면 그 자원을 만들어내는 요소들과 결부된 수세기와 수천년으로 측정되는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그것을 되살리지 못할 것이다. 이 글 14-4의 소재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개발 가능성입니다. 재생 불가능한 자원은 지질학적 기간을 거쳐 생성된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 첨단기술 지대에 활용이 어려웠던 마지막 20%의 자원도 이용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을 듣는다는 B가 오고 이러한 견해가 잘못이라는 근거로 나머지 20%를 찾아 추출하고 처리하는 것이 그 결과가 가져다주는 가치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A가 이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의 마지막 자원을 추출하여 자원이 고갈되는 경우에는 지질학적으로 긴 시간을 다시 기다리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언급하는 C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B, A, C번입니다. 따라서 14-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 15강 문장 삽입입니다. 15-1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심리적 수준에서 사생활 규제란 자아나 자기 집단에 대한 폐쇄와 개방 혹은 접근에 대한 선별적 감시를 가리킨다. 개인 내 공간은 자신과 타인 사이의 정보 프라이버시 또는 심리적 평온의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많은 서구 사회 환경에서는 사생활 규제가 주요 관심사이지만 많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그 문제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 많은 집단주의 문화에서 사생활이라는 개념은 몹시 부정적인 함의를 지닌다. 예를 들어 사생활이라는 개념에 밀접하게 상응하는 중국어 단어는 숨기는 과 이기심인데 둘 다 심한 경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인에게 개인의 사생활이나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많은 중국인이 관계적 상호연결이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중요성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인구 밀도와 혼잡한 환경 조건으로 인해 많은 아시아 국가 예를 들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본의 사람들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대인 간격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글 15-1의 숫자는 집단주의 문화에서의 사생활의 개념입니다. 서구사회 환경과 대비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의 사생활의 개념을 다루는 내용의 글입니다. 2번 앞에 나오는 문장은 서구사회 환경과 달리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사생활 규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내용이고 2번 다음 문장은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중국어 단어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두 문장 사이에 논리적으로 괴리가 있습니다. 주어진 문장은 사생활이라는 개념이 집단주의 문화에서 부정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주어진 문장이 2번에 들어가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따라서 15-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2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토성은 토양에서 사용 가능한 수분의 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국에서 작물 산출량의 주요한 결정 요인으로 생각되지만 이것은 단지 토성이 아니라 분명 궁극적으로는 강수 및 증발의 상관관계로 결정된다. 토양은 기후나 토양의 경사도보다 더 쉽게 조정된다. 현대농업 방법은 원래 불모인 토양에 식물의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산성 토양은 석회로 처리될 수 있으며 물을 잔뜩 머금은 토양은 암거 배수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이렇다 해서 좋은 토양이 과거보다 덜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비료의 투입은 척박한 토양에서보다 좋은 토양에서 더 좋은 산출량의 반응을 얻어낸다. 따라서 미국에서 옥수수 생산은 서서히 최적의 토양과 기후를 지닌 지역으로 집중되고 다른 곳에서는 감소해왔다. 이것은 비료뿐 아니라 그러한 지역 특화를 가능하게 하는 좋은 조건을 또한 필요로 한다. 이글 15-2의 소재는 토양의 중요성입니다. 토성 및 수분 함량은 작물 산출량의 주요한 결정 요인이며 토양의 조정을 위해 여러가지 처리를 해왔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토양이 과거보다 덜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주어진 문장에서 언급된 지시대명사 디스는 현대농업 방법으로 원래 불모인 토양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성 토양을 처리하고 수분이 너무 많은 토양을 개선할 수 있다는 3번 앞에 문장을 가르치고 주어진 문장에 이어 비료의 투입은 원래 좋은 토양에서 더 좋은 산출량이라는 반응을 가져오므로 미국에서는 좋은 토양과 기후를 지닌 지역으로 옥수수 생산이 집중되고 있다는 3번 뒤에 문장이 연결되는 것이 글의 흐름상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하웨버로 시작하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15-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15-3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두 발로 걷는 종에서 엄지 발가락은 더 이상 움켜잡는 데 사용되지 않아서 그것은 다른 발가락과 더 가깝게 정렬되고 한편 척추는 등 쪽에서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두개골로 들어간다. 내 다리로 엎드려보면 여러분은 그 이유를 이해할 것이다. 두 다리로 걷기 위해서는 등, 엉덩이 심지어 두 개까지 재배열되어야 했다. 그것은 또한 더 좁은 엉덩이를 선호했고 이는 출산을 더 어렵고 위험하게 만들었으며 아마도 많은 호민인이 현대인간과 같이 아직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유아를 낳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아기들이 더 많은 육아를 필요로 했다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고 이는 사교선을 촉진하고 호민인 아버지들을 자녀양육에 더 참여하게 했을 수 있다. 15-3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두발보행에 간접적인 영향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는 정확히 왜 호민인이 두발보행이 되었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 아마도 두발보행은 우리의 조상들이 지난 3천만 년 동안 냉각되고 있는 세상에 퍼져나간 풀이 무성한 사바나 땅에서 더 멀리 걷거나 더 멀리 달리게 해주었을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인간의 손을 자유롭게 해주어 결국 도구 제작을 포함하여 손으로 다루는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이글 15-3의 소재는 호민인의 두발보행입니다. 두발보행은 신체적인 변화와 더불어 아이 양육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고 또한 인간의 손을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2번 앞 문장의 내용에 덧붙여 더 좁은 엉덩이로 인해 출산이 어려워졌고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유아를 낳았다는 내용이므로 2번 다음 문장에 나오는 아기들이 더 많은 육아를 필요로 했다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야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주어진 문장의 it은 2번 앞에 있는 문장의 working on two legs를 가리키고 2번 다음에 문장이 언급된 대여는 주어진 문장의 many hominins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따라서 15-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4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믿기 효과의 간단한 예는 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의해 실시된 연구이다. 한 그룹의 소비자가 3달러를 내고 작은 팝콘 한 통을 선택하거나 7달러를 내고 큰 팝콘 한 통을 선택하도록 요청받았다. 이 그룹의 대다수 소비자들은 작은 통을 선택했다. 하지만 극장들은 구내매점 구매로 인한 수익을 늘리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들은 더 비싼 선택지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싶어한다. 믿기 효과는 이것을 일어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 연구에서 이것은 같은 선택지에 6달러 50센트를 내고 중간 크기의 통을 받는 선택지가 하나 더 추가로 제공되는 두 번째 그룹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이 그룹의 대다수 소비자들은 큰 통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단지 50센트만 더 내면 훨씬 더 많은 팝콘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그 믿기 중간통이 선호되지는 않았지만 그 믿기는 그것이 거기에 없었더라면 그들이 선택했을 덜 비싼 선택지보다는 가장 비싼 선택지를 고르도록 사람들을 유혹했던 것이다. 이 글 15-4의 소재는 믿기 효과입니다. 믿기 효과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두 가지 선택 중 더 비싼 것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더 비싼 것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소비자에게 3달러를 내고 작은 팝콘 한 통을 선택하거나 7달러를 내고 큰 팝콘 한 통을 선택하라고 하면 대다수의 소비자는 작은 통을 선택한다는 내용의 2번 앞 문장과 믿기 효과는 이것을 발생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내용의 2번 뒤 문장은 이어지기에는 논리적 공백이 있습니다. 또한 2번 다음 문장의 디스는 문맥상 주어진 문장이 언급된 더 비싼 선택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따라서 15-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6강 요양문 완성입니다. 16-1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포식자를 피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해서 구피에 대한 보고할 가치가 있는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다. 브리드시 콜롬비아 대학교의 로빈 릴리의 실험실에서 웨인 구디는 두 가지 다른 조건에서 구피를 사육했다. 한 집단은 그들을 자주 뒤쫓아오는 성체 구피들과 접촉했고 반면에 또 다른 집단은 성체들을 보거나 냄새를 맡을 수는 있었지만 그들에 의해 뒤쫓길 수는 없었다. 나중에 자라서 포식성 물고기 근처에 두었을 때 오직 같은 종에 의한 것이긴 했지만 뒤쫓기는 경험을 한 첫 번째 집단이 또 다른 집단보다 더 자주 포식성 물고기로부터 탈출했다. 같은 종으로부터 도망치던 것에서 얻은 경험이 다른 상황으로 전이되어 포식자들로부터 탈출해 사용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큰 가치고기류 개체군 일부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치어가 어미에게 뒤쫓기고 둥지로 안전하게 이동되기 위해 어미의 입 안에 넣어지던 경험조차도 그 치어가 나중에 자라서 포식자를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16-1번 계속 이어집니다. A에는 퍼스드를 넣고요. B에는 렐레이티드를 넣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종에 속한 성체 물고기로부터 뒤쫓기는 어린 물고기의 경험은 나중에 자라서 포식자로부터 탈출하는 능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글 16-1의 소재는 치어의의 경험과 포식자 회피입니다. 어린 물고기가 같은 종의 성체에게 뒤쫓기는 경험을 할 경우 후에 실제 포식자로부터 더 잘 탈출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 A에는 퍼스드가 B에는 렐레이티드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6-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2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7-3번입니다.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게 만든다.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나라 반대편으로 이사한 친구와 작별했을 때와 같이 중요한 인생의 사건들이 종말에 이르렀을 때를 생각해보라. 이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여러분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이 정말로 가졌던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원했다. 감정적인 보상을 극대화하려는 바람은 성인들이 새로운 친구와 지인을 찾는 것보다 자신들에게 친숙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점점 더 선호하게 한다. 16-2번 계속 이어집니다. A에는 conclusion을 쓰고요. B에는 psychological을 씁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관계의 끝매짐이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많은 심리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이러한 기존 관계의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 이 글 16-2번의 소재는 시간적 제약의 인식과 관계지향의 변화입니다. 친숙한 사람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제약되어 있고 그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사람들은 새롭게 관계를 맺을 대상을 찾는 것보다 기존 관계를 통해 심리적인 보상을 더 받고자 자신에게 친숙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 A에는 conclusion이 빈칸 B에는 psychological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6-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3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초기 인류가 가까이에서 찾은 것은 돌이었다. 나중에 그들은 점토와 그것을 굽는 방법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대도시의 성장과 존립 가능성에 매우 중요했다. 대량의 도자기 단지의 생산을 가져다 준 이 혁신은 오늘날의 터키 트리키에에 있는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8000년 전에 일어났는데 액체와 곡물의 운반뿐만 아니라 용이한 요리와 보관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가장 초기에 알려진 글의 예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군된 점토판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점토가 음식을 저장하는 것만큼 정보를 저장하는 데에도 중요했다는 것을 안다. 이러한 판들의 내구선 때문에 구구학자들은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놀랄만큼 상세한 기록을 복구할 수 있었다. 사실 점토판은 파피루스 종이보다 수천 년 동안 잔존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컸기에 우리는 1000년 후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삶에 대해 더 많은 단단한 확고한 사실들을 가지고 있다. 16-3번 계속 이어집니다. 빈칸 A에는 디벨롭먼트를 쓰고요. 빈칸 B에는 프리저블을 씁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점토와 그것을 굶는 방법의 발견은 대도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점토의 내구성은 인간이 음식뿐만 아니라 정보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글 16-3의 소재는 점토의 역할입니다. 점토의 발견과 사용은 대도시의 성장과 생존 능력에 중요했는데 뛰어난 내구성 때문에 음식뿐만 아니라 정보도 오래도록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 A에는 디벨롭먼트가 빈칸 B에는 프리저브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6-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4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얼굴, 일상의 물건 혹은 동물과 같은 뚜렷이 다른 패턴을 인식한 다음 아기와 어린이가 하는 것과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그것을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 과학자들의 꿈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개발자들은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이러한 목표 중 몇 가지를 가까스로 성취했다. 문제는 직관에 반대되는 것이었는데 아기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컴퓨터가 수행하기에는 놀랍도록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여겨졌다. 그렇지만 그 정반대도 또한 사실이어서 최근에 지난 20년간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 결과로 막대한 양의 데이터의 수집, 분류, 계산은 어느 인간, 개인, 혹은 심지어는 수백만 명의 인간도 수행하기에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집단적인 인간 두뇌의 계산력은 컴퓨터의 계산력과 절대 맞먹을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왔다. 최근 몇 년 동안 생산된 데이터의 순전한 양만 해도 슈퍼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활용하지 않고는 통제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16-4번 계속 이어집니다. 빈칸 A에는 디서닝이 빈칸 B에는 퀀터티가 들어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과학자들은 아기와 어린이가 하는 것과 같이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려는 시도에서 약간의 진전을 이루었지만 컴퓨터의 진정한 강점은 그것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에 있다. 이 글 16-4의 소재는 컴퓨터 과학의 발전 현황입니다. 아이와 어린이가 그렇게 하는 방식과 매우 비슷하게 패턴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기계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고 이 부분에서 몇 가지의 목표가 각각으로 성취된 반면 컴퓨터의 진정한 강점은 인간의 계산력으로는 처리하기 힘들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 A에는 디서닝이 빈칸 B에는 퀀터티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6-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7강 장문의 이해 첫번째 시간 1지문 2문항입니다. 17-1번 2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는 사치품이라고 믿는다. 그들의 시각에서 가난한 나라 혹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고심하는 나라는 민주주의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물질적 복지 즉 경제성장과 모든 사람이 음식 옷 주거를 가질 기회를 보장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은 매우 잘못된 판단 이다. 만일 그것과 관련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훨씬 더 잘 이해할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무엇보다 가장 압도적인 문제는 기근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음식의 접근이 널리 거부되어 그 결과 다수가 굶주리는 것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1950년대 후반 중국의 기근에서 약 3천만 명이 사망했다. 기근 방지에 대하여 걱정이 많은 국가의 언론의 자유는 사치인가? 그런 국가는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대신에 경제 발전에 높은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 17-1번, 2번 계속 이어집니다. D번의 내추럴을 소셜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다. 세계 역사상 민주적인 언론과 자유로운 선거를 갖춘 체제에서는 기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의 놀라운 연구 결과를 생각해보라. 그가 또한 실증적으로 입증하기도 하는 센의 시작점은 기근이 자연적인, 사회적인 결과이며 음식 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단순한 부족이 아니라 기근이 있게 될지의 여부는 사람들의 수급권, 즉 그들이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음식이 한정되어 있더라도 수급권은 아무도 금줄일 일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활당될 수 있다. 이 글 17-1번, 2번의 소재는 민주주의 추구의 정당성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단어를 점검해보세요. 17-1번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제 성장을 위해 가난한 나라들, 빈국들이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기근과 같은 극단적인 빈곤 문제는 민주적인 언론과 자유로운 선거를 갖춘 체제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빼민, no excuse for the abandonment of democracy 기근, 민주주의 포기의 핑계가 절대 될 수 없다입니다. 따라서 17-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2번입니다. 미추친 A2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센의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보아 단순한 음식의 부족이 기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수급권을 통해 음식을 더 잘 배분하면 굶주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기근은 결국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인 결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D번의 내추럴을 소셜과 같은 낱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7-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3번, 4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생리학은 다양한 환경에 대한 여러 독특한 적응 형태를 밝혀냈다. 예를 들어 더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들은 더 따뜻한 지방에 사는 근연정보다 몸집은 더 크고 다리, 귀, 꼬리는 더 작은 경향이 있다. 더 큰 몸집은 더 낮은 질량 대비 표면 비율을 가지고 있어서 열을 더 천천히 빼앗기는 반면 더 작은 부속지는 동상에 노출되는 것을 감소시킨다. 가장 극단적인 추위에서라면 온열동물의 발은 땅에 얼어붙을 위험이 있다. 사양소와 북극공과 같은 북극 지역의 포유류는 자신의 발을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풍성한 털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조건에서의 생활에 적응되어 있다. 남극에서 펭귄의 발 아래면은 두꺼운 지방층에 의해 보호된다. 펭귄은 또한 그들의 다리에 열교환, 즉 역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체내에서 도달하는 따뜻한 피는 발에서 도달하는 냉각된 피에 의해 거의 화씨 32도로 차가워지는데 그것, 발에서 도달하는 냉각된 피는 이 과정에서 체온 수준으로 따뜻해진다. 17-3번, 4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가젤은 체온을 식히기 위해 유사한 역류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들은 자기 머리로 들어가는 피를 냉각시킬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그들은 자주 체온이 올라가는 그들의 포식자보다 유리해진다. 낙탄은 비강 내의 열교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그들의 호흡 중에 손실되는 물의 양을 줄여준다. 뜨겁고 건조한 공기는 흡입되어 폐로 이동하기 전에 코 안에서 수분과 섞인다. 내신 공기는 바깥 공기보다 훨씬 더 차가워서 그것이 운반하는 습기의 대부분은 코 안에서 사라진다. 응결된다. 이렇게 해서 다음 들숨을 식히는 데 필요한 시원하고 축축한 상태가 만들어진다. 이 글 17-3번, 4번의 소재는 환경에 대한 신체적 적응 형태에 의한 체온 관리입니다. 컬처노트 설명입니다. 에코피지올로지, 환경생리학인데요. 생태학, 이컬로지와 생리학, 피지올로지 이 두 개의 단어가 융합된 학문으로 온도, 습도, 빛 등 사회적 요소들에 대한 생물의 반응을 조사하는 학문을 뜻합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들을 점검해보세요. 17-3번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추위나 더위 속에 사는 동물이 이러한 조건에서 생존에 적합하도록 독특한 신체적 적응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과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Physical Adaptations that Regulate Animals' Body Temperature 동물 체온을 조절하는 신체 적응입니다. 따라서 17-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4번입니다. 밑주친 A2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낙타의 코로 흡입된 뜨겁고 건조한 바깥 공기가 코 안에서 수분과 섞여 차가워지게 되고 이것이 다시 내쉬어지게 되면 뜨거운 바깥 공기와의 온도 차이로 인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수분이 코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응결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므로 2번의 Disappear's를 Condenses 같은 낱말로 바꿨어야 합니다. 따라서 17-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완성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8강 장문에 의해 두번째 시간 1지문 3문항입니다. 18-1번, 2번, 3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번 단락입니다. 옛날에 선반에 최상급 품질의 채소를 정돈하는 것으로 매일을 시작하는 고령의 채소행상인이 있었다. 저녁 무렵이면 그는 모든 채소를 팔곤했다. 채소행상인이 연루해질수록 그의 어린 손자도 성장했다. 소년은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일하러 가고 싶어했다. 그래서 채소행상인은 매일 그를 데리고 가서 채소를 팔았다. 손자는 총명한 소년으로 정확한 액수의 돈을 계산해 받는데 빨랐다. 하지만 손자는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곧 알아차렸는데 일부 손님들이 진짜 동전 대신 가짜 동전으로 그들에게 지불하곤 했다. 아이는 이것을 할아버지에게 알렸다. 18-1번, 2번, 3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번 단락입니다. 하지만 그의 할아버지는 그 동전을 거절하는 대신 그것을 여전히 계속 기꺼이 받았다. 그 어린아이는 그에게 가짜 동전을 주는 특정 손님들에 대해 그가 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지 항상 궁금했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가짜 동전 중 어떠한 것도 다른 사람에게는 넘겨주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대신에 그는 그것들 각각을 간직했고 많은 양을 모으게 되면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그것들을 놓아두곤 했다. 18-1번, 2번, 3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B번 단락입니다. 손자는 자신의 호기심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러한 기이한 행동 이면의 이유를 물었다. 많은 설득 후에 할아버지는 자신의 행동 이면의 이유를 마침내 설명했다. 유통대는 가짜 동전의 수가 줄고 그래서 남을 속이는 손님들이 무고한 사람을 속일 범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고 나는 이 동전들을 모아오고 있단다. 아마 언젠가 모든 가짜 동전은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란다. 그 어린 소년은 이 대답에 만족했고 그의 논리에 대해 그를 존경했다. 그는 다시는 그의 행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18-1번, 2번, 3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번 단락입니다. 이윽고 최소 행상인은 매우 늙게 되었다. 죽음이 수평선 위로 크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병상에 누웠을 때 어린 손자는 그를 잘 보살폈고 항상 그의 곁에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가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 나의 자비로운 아버지, 저를 많은 가짜 동전 중에 또 하나의 가짜 동전으로 신이 받아주소서. 할아버지의 기도로부터 손자는 모두의 삶은 마치 꼭 가짜 동전과 같아서 언젠가 유통을 멈추고 묻혀져 잊힐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글 18-1, 2, 3번의 소재는 할아버지와 가짜 돈입니다. 18-1번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채소를 파는 할아버지와 총명한 손자가 함께 채소를 팔던 중 일부 손님들이 가짜 동전을 내고 있는 것을 손자가 알아차리고 이를 할아버지에게 알렸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A에 이어 할아버지는 계속 가짜 동전을 기꺼이 받고 그것들을 모았다가 구덩이를 파서 묻었다는 내용이 묘사된 C가 이어져야 합니다. 이어서 할아버지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질문을 한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대답을 하고 손자는 이에 만족하여 다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내용인 B가 오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기도를 통해 손자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 묘사된 D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A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C, B, D입니다. 따라서 18-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2번입니다. 밑줄친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B, C, D, E는 모두 할아버지를 가르치고 A는 할아버지의 손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3번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C의 후반부에 손자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가짜 동전을 간직했고 많은 양을 모으게 되면 구덩이를 파서 묻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의 내용과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손자는 할아버지 몰래 가짜 돈을 구덩이에 묻었다입니다. 따라서 18-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4번, 5번, 6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번 단락입니다. 6살 때 성탄절 기간 바로 직전에 세라는 어머니와 신요품 가게에 있었다. 계산대에서 그녀는 어린 동생을 위한 완벽한 선물을 보았는데 그것은 멀서 메이어 팝업 북이었다. 세라는 동생인 에이미가 그것을 매우 좋아할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에게 그 책을 그녀가 사고 있는 식료품에 추가해달라고 부탁했다. 성탄절 전날 저녁 세라는 그 책을 포장하러 갔다. 그러나 그녀는 포장하기 전에 그 책을 훑어보고 그 이야기를 읽기로 했다. D번 지문입니다. 바로 그때 세라는 페이지 중 한 장이 손상된 것을 발견했는데 그 페이지를 가로질러 조그만 생쥐를 쫓아가고 있는 고양이가 그 책에서 찢겨 나가 있었고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고양이가 한때 앉아 있었던 곳에 약간의 너덜너덜한 종이와 풀뿐이었다. 세라는 망연자실했고 성탄절 전에 그 가게에서 새로운 책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는 눈물을 흘리며 그 책의 상태를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세라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어쨌든 그 선물을 포장하라고 그녀를 격려했다. 18-4번, 5번, 6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B번 단락입니다. 성탄절 아침 에이미는 언니로부터 받은 선물을 열었다. 에이미가 그렇게 할 때 세라는 선물의 상태에 대해 미리 사과했다. 그것이 완전히 개봉되자 세라는 손상된 페이지를 에이미에게 보여주러 갔다. 그러나 놀랍게도 고양이가 그 페이지에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세라는 손잡이를 당길 수 있었고 고양이는 페이지를 가로질러 종종 걸음을 치게 되었다. 그것은 성탄절 기적이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에이미에게 주는 자신의 선물이 완벽해서 매우 행복했다. C번 단락입니다. 몇 년 후 세라는 그 팝업북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그 고양이가 책의 나머지와 완전히 같은 스타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는데 그것은 책의 나머지보다 약간 더 광택나는 종이에 그려져 있었고 선은 훨씬 더 어두워 거의 마치 사인펜으로 그려진 것 같았다. 타고난 미술가였던 그녀의 어머니가 그 성탄절 선물을 풀어 바꿔놓을 고양이를 손으로 그려 색칠하고 새로 만든 고양이를 책에 풀로 붙인 것이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마음이 몹시 상한 딸이 전혀 알지 못하게 그 선물을 다시 포장해 성탄절 나무에 다시 가져다 놓았던 것이다. 이 글 18-4번, 5번, 6번의 소재는 성탄절 선물입니다. 화면에 멈추고 어휘와 억구를 점검해보세요. 18-4번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라가 동생 에이미의 성탄절 선물로 팝업북을 사는 내용인 주어진 글 A에 이어 그 팝업북에 고양이가 찢겨 나가 있는 것을 성탄절 전날 저녁에 알게 된 세라가 어머니에게 이를 알렸고 어머니는 그래도 그 선물을 포장하라고 격려했다는 내용의 D가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탄절 아침에 세라가 에이미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놀랍게도 고양이가 제대로 붙어있었다는 내용의 B가 이어진 다음에 몇 년 후 세라가 그 팝업북을 자세히 살펴볼 때 어머니가 다시 고양이를 그려 붙여둔 것을 알게 되었다는 C가 마지막에 오는 것이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따라서 A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DBC입니다. 따라서 18-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5번입니다. 밑줄 친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넥과 다른 것은 일단 D번은 세라의 어머니를 가르치고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세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6번입니다. 윗글의 세라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성탄절 전에 책을 새것으로 교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책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알렸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세라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성탄절 전에 책을 새것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입니다. 따라서 18-6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